그래서 그 4분 그러니까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다음에다 이 김모 씨 그리고 이번에 이 전모 씨 이 전모 씨는 문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 늘공이었다 이러니까 당장 지금 여당에서 이 새 대표가 된 김기현 대표도 또 한마디 했죠. 이거 왜 자꾸 주변에서 늘 사람이 죽어나가느냐. 여기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. 이게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그런 의문은 들어요. 김기현 대표의 말처럼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른다 말이에요. 이러니까 이 대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. 김기현 대표는 이런 식의 공격을 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하면 심사숙고를 해봐라. 이 말까지 한 거예요. 이런 상황에서 둘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? 지금 이렇게 어서 오는 거예요. 글쎄요. 이재명 대표를 뭐 적합 만나야죠. 이렇게 당선 직후에 대답을 했는데. 글쎄요. 이 상태에서 만나봤자 서로도 얼굴 붉힐 일만 있는 것 아니냐. 지금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가 자꾸 영수회담하자 이러잖아요. 윤 대통령이 이제는 왜 못 만난지를 거의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우리가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파림치 범죄. 그 범죄의 형이 정치범이 아니고 거의 수많은 파림치 범죄로 연결이 돼가 있습니다. 배임죄니 뭐냐 온갖 파림치 범죄들. 이런 정치 지도자하고 어떻게 만나느냐. 만날 수가 없다. 이 얘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아마 김기현 대표도 좀 고민은 될 겁니다. 하지만 제1야당 대표니까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죠. 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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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